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입력된 데이터에 사용자가 임의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입력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입력되는 값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입력된 데이터에다가 문제에서 설정하는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유효성 1번 시트에 A4부터 A12 영역에는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날짜가 입력되도록 입력되는 값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 값이 아닐 때 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입력하세요 라고 설명 등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A4부터 A12를 먼저 범위 한번 지정하겠습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입력할 때 값을 제한을 좀 두고자 하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규칙 목록에서 규칙을 선택하여 하나의 셀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는 범위 지정한 영역에 모든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날짜를 좀 제한을 두겠습니다. 제한 대상의 현재 모든 값입니다. 만약에 숫자, 정수, 소수점, 목록, 날짜, 시간, 길이, 사용자 지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입력되는 값을 제한을 두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날짜를 가지고 제한을 좀 두고자 하는데요. 해당 범위를 시작 날짜와 끝 날짜 2021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 끝 날짜는 2021년 3월 31일까지만 입력할 수 있도록 값을 좀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라고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가 이 셀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커서를 갖다 놓으면 설명을 표시해서 사용자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명 메시지를 문제에서 넣으라고 했어요. 설명 메시지는 제시된 그림에 보고 넣으시면 되는데요. 제목이 있습니다. 3월 매입일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다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거는 그림에 제시된 내용을 보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라고 설명 메시지 해당 셀에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오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1일부터 3월 31일이 아닌 다른 날짜를 사용자가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X자 모양은 중지입니다. 이거 잘못 입력하셨어요? 라고 중지 그 다음 메시지 상자의 이름을 제목은 메시지 상자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입력 오류라는 제목과 메시지 안쪽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3월 매입일자만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을 합니다. 3월 매입일자만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마우스 갖다 놓으면 그림과 같이 A4부터 A12 어느 영역에 갖다 놔도요. 설명에 표시가 되고요. 제가 만약에 4월 1일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입력 오류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3월 매입일자만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한번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유효성 검사 날짜를 입력 날짜 입력되는 날짜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라고 첫 번째 내용을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예제도요. 현재 작업하시는 유효성 1번 시트에서 이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시트에 D4부터 D12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요. 하나의 악품, 한국제약, 튼튼제약, 그 다음 3개네요. 목록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그러면 3개 목록만 입력될 수 있도록 입력의 값을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요. 설정에 가셔서 현재는 모든 값이 입력되지만 목록을 만들어서 값을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목록을 선택하신 다음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하나, 약품, 신표, 그 다음 한국제약, 신표, 튼튼제약이라고 입력합니다. 목록을 만드실 때 첫 번째 입력하고 신표, 두 번째 입력하고 신표, 세 번째 입력하시면 되고요. 오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오타 없는지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세 개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 설명 메시지에 가서요. 영역의 셀을 클릭한 다음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제조사 목록이라고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제조사 목록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설명 메시지에는 아까 입력하셨던 하나, 약품, 신표, 그 다음에 한국제약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에 튼튼제약 세 개만 입력하겠다라고 설명 메시지에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값이 아닌 다른 거를 입력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통해서 아까는 X 중지였는데 I자 정보를 통해서 세 개의 데이터만 입력하세요. 라고 정보 모양의 스타일을 선택하시고요. 메시지 상자의 위쪽에 있는 제목은 제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 보시면 제조사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아, 위쪽에 제목은 제조사구나 그 다음에 I자 모양이구나 정보구나 제조사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까지 입력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목록 단추가 있고요. 내가 선택해서 입력도 하실 수 있어요. 직접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도 할 수 있고요. 목록을 통해서 이 세 개 중에 하나 클릭해서 데이터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과 메시지 뭐 하나라고 다른 걸 입력해 볼까요?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메시지 상자 표시가 되고요. 이제 취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입력되는 값에 대해서 제한을 둬서 입력의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실습해 보셨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